0895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T세미콘입니다. AT세미콘은 동산은 설립일 이후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4년 세미텍과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의 진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방산업 경기에 영향을 받으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계획 및 수주의 의존적 사업 구조를 지닌. RF필터 대표 전문기업인 아랑텍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함 주요 매출 구성은 제품 매출 80.6%, 임가공 매출 11.5% 등으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반도체 후공정 사업인 반도체 테스트 사업만을 영위하여 왔으나 2014년 세미텍 주을 합병하여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진출하였음 대시 백그라인드 공정에서부터 패키징 및 테스트 단계까지 후공정 관련 토텔 설루션을 구축하였으며, MCP 반도체의 테스트가 가능한 기반도 구축함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샤프, 후지즈 등 국내외 대형 IDM 업체에서부터 중소형 팸리스 업체까지 다양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의 수요 증가와 자회사 리더스 기술 투자의 큰 폭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판관 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파생 상품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금융 투자 관련 자회사들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와 패키징 사업부의 매각 영향 등으로 매출 신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AT세미콘의 시가 총액은 1,80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AT세미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17위입니다. AT세미콘의 상장 주식수는 7,227만 8,400세주입니다. AT세미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T세미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0.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2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7일 배, 8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억원, 마이너스 94억원, 마이너스 17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5억원, 마이너스 307억원, 마이너스 417억원입니다. AT세미콘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9번지 11%이고 유보율은 144.0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T세미콘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95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T세미콘의 종가는 1395원이며 주가가 AT세미콘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T세미콘의 종가는 1395원이며 주가가 AT세미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T세미콘은 거래량 3828,91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6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8만 307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1만 6,1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5만 11주, 한국증권에서 41만 3,901흔여섯주, NH투자증권에서 36만 1,37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4만 8,100의 순도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9만 5,800의 순도주, 삼성에서 44만 901흔세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3만 8,440세주, NH투자증권에서 41만 9,64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만 140세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03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T 세미콘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